안녕하세요 봄이 되면 올라오는 쑥은 쑥버물이나 쑥그부로 많이 만들어 드시죠? 밀가루와 계란 없이 딱 두가지 재료로 바삭하고 쫀득한 쑥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하고 맛있게 쑥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쑥을 손질합니다 두껍고 억센 줄기만 떼어내시면 돼요 시든잎도 이때 손질합니다 쑥을 두번 씻어주세요 쑥이 잠길 만큼 물을 붓고 식초 2큰술 쑥 넣어서 5분 담가둡니다 헹궈주세요 강판에 감자를 갈아주세요 믹서에 갈아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믹서에 갈아 사용하면 아주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믹서에 갈아서 만든 감자전보다 강판에 갈아 만든 감자전 식감이 훨씬 훌륭하고 맛있어요 감자가 조금 남았을 때 포크를 사용하면 손 다치지 않고 깔끔하게 감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에 맞춰 물기 뺍니다 꾹꾹 누르지 말고 살짝 다듬은 뒤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면서 전분이 가라앉아요 20분 놓아둡니다 쑥을 작게 자릅니다 이때 잎을 몇 개 떼어두면 전 붙일 때 더 예쁜 전을 만들 수 있어요 볼에 감자 건더기 넣어주세요 밑으로 빠진 물은 윗물을 따라 버리고 가라앉은 전분만 감자 건더기 위에 넣으면 됩니다 고운 소금 3분의 1큰술 쑥 넣고 섞어주세요 팬에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고 예열되면 약불로 낮춥니다 감자 반죽을 올려주세요 둥글 납작하게 올리고 위에 쑥을 올립니다 중불로 켜서 노릇하고 바삭하게 위아래 구우면 오늘 요리 끝! 식초, 진간장, 생수를 1대1대1로 섞고 고춧가루, 깨, 취향껏 넣으면 초간장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소스에 콕 찍어서 맛있게 드세요 밀가루 없이 만드는 쑥 감자전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